2023년 8월 12일 현지시각 오전 8시 12분이구요. 지금 무라토파사 트램역에 왔습니다. 전철타곤을 벼루어두었던 고대도시 페르게 성서이름으로 버가라고 되어있는 페르게 고대도시 찾아갑니다. 이거 타고 가야되구요. 트램은 처음 탑니다. 그래서 이때가 사문도 이거를 타라고 해주는 그게 없어서 처음 타봅니다. 많이 시원한데요? 많이 시원한데? 오우 직진 좀 긴 자리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